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리대 ASMR입니다 안녕 오늘 여러분들에게 젤리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젤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팅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어 모양의 젤리와 지렁이 모양의 젤리 그리고 젤리별리라고 해서 이 아이도 준비해보았어요 네 하나 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생긴 젤리도 있고요. 이렇게 생긴 젤리가 있네요. 잘 보이시나? 제품명 젤리밸리 사워 원산지는 대구 중량 100g당 360칼로리입니다. 칼로리입니다. 이렇게 생긴 젤리도 있고요. 우선 지렁이 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세히 준비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제가 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젤리나 다 잘 먹어요. 근데 지렁이 젤리는 진짜 맛있어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역시 맛있네요. 이번에는 상어 젤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하나 더 먹어볼게요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어 젤리는 맛있긴 한데 지렁이 젤리가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상어 젤리를 먹고 지렁이를 먹었다면 두개 다 맛있다고 생각했을텐데 지렁이를 먹고 상어를 먹으니까 조금 덜 달아서 그런지 상어 젤리는 그렇게 너무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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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먹어感 discharge.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이 젤리에 맛은 맛있어요. 근데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있게 치아에 너무 붙어요. 먹고나면 양지를 진짜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전 솔직히 젤리핀인줄 알고 집었는데 알고보니까 젤리핀이네요. 근데 뭐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별로 다 먹어볼게요. 이번에는 파란색 침에 너무 붙어서 삼켜버렸어요. 그냥. 그 다음엔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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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핀 그중 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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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마신건 확실히 알겠어요. 그리고 이번엔 노란색을 먹어볼게요. 보란색은 레몬맛이에요. 레몬맛인데 조금 진한 레몬맛이 아니라 맛없는 레몬맛이에요. 초록색 초록색 한번 먹어볼게요. it's a little bit ispiel 흠 흠 흠 흠 흠 흠 한번 더 좋아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먹은 것 중에서 지렁이가 제일 맛있었어요. 지렁이만 사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얘네는 너무 이빨에 치아에 너무 달라붙고 젤리가 제일 맛있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